속눈썹 파마하기 뭐야? 결국에 속눈썹 파마하시면 되고요 속눈썹이 뭐야? 이거 아닌 거? 그거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약 발라서 이렇게 파마하는 거예요 아, 진짜? 그거 근데 하잖아요, 되게 재수없어 이렇게,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형, 나 언제였지? 그 미우샤한테 속눈썹 길다고? 이거 한번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보고 재수없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이식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래 소민이 귀엽고 형이랑 잘하잖아 오빠 이런 걸요? 오빠가 이런 표정이 될 거예요? 눈썹 이렇게, 약간 눈썹 이렇게 되는 거지? 깜빡깜빡 여덟 개 해야 된다고? 근데 지금 팔 흐셨잖아요 그러면 눈 여덟 개를 하셔야 되는데 여섯 개 밖에 없어, 눈이 아, 그러면 숫자를 다시 뽑으면 형, 그럼 안 돼, 못 가 가하려면 팔 유지해야 돼요 그래요? 비 온다, 휴대 갔다, 어떡하지? 야, 형, 비 온다, 비 온다 형? 야, 이거 어떡해 피해, 피해, 이리 와 야, 어떻게 해 야, 소나기야, 빨리 뛰어, 뛰어 우와 우와, 빨리 뛰어 어떻게 버스정류자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누구야, 이거 이거, 이거 야, 이거 재수없는 사람 누구야? 경희야, 너야 아이, 잠깐만 이거 야, 이거 큰일 났다 와, 비 너무 많이 온다, 어떡해 야, 우리 우산도 없어요 야, 이거 어떡하냐, 이거 야, 비 안 오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네 야, 큰일 났다 야, 오늘 큰일 났다, 이거 아, 이거 어떡하지, 이거 비야, 어떡해 비 너무 많아 성눈썹 파마는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러면 다시 한 번 뽑아볼게요 하나의 숫자 다시 뽑으실게요 숫자 다시 뽑아요? 왜냐하면 눈을 8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눈 하나만, 그냥 한 명만 그냥 하나만, 한 명만 빨리 하면 모를까 아, 1이다 1이다, 1, 1 1이면 어떤 거나 질러요? 나? 우리가 속눈썹이 제일 기니까 왜냐면 이거 한 사람 나 속눈썹 길어 앉아봐 할 줄 알지? 야, 너 속눈썹이 진짜 길다 손도 길어요, 저 야,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, 빨리 치기 빠져야 돼 빨리 빨리 하자, 빨리 빨리 하자 빨리 치빠 해야 돼, 치빠 자, 이거를 지금 눈 감으세요 일단 이걸 이렇게 해놔야 돼 고개 잘 그렇게 기대고 있어봐 이게 어렵네, 이게 이거를 발라서 재석이 형, 이게 맞는 거예요? 뭐야? 야, 야, 왜 그래? 야, 왜 그래? 야, 야, 왜 그래? 야, 너 뭐해? 너 내 눈, 뭐 하는 거야? 소속성 발라서 붙여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야, 이거 아, 이거 안 돼 살짝 떴어 이거 돼? 안 되는 거 아니야? 와, 길다, 길다 붙는다, 붙는다 기네 아, 답답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참고 있어 붙는다 붙는다 아니, 붙네, 붙어 귀여워요? 펌크 바를게, 기다려봐 귀엽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좀 재수없어 그쵸? 아, 이거 시가... 아, 이거 진짜 다 잘 어울려? 아, 이거